자 무선공연 시작합니다. 자 실버 락입니다. 실버 락도 있고 실버 마운트도 있는데요. 아래로 보면 밑에도 파랗게 불 들어오고요. 굉장히 잘 갑니다. 타이어도 큽니다. 타이어도 크고 LED까지 하고 안에는 방수에다가 방수대 라디오박스까지 넣습니다. 쨍은 뒤쨍을 하시고요. 배터리는 5700으로 없게 되었습니다. 자 우리가 세팅! 세팅 해볼게요. 세팅 해보겠습니다. 실전 세팅! 이게 안에서는 여러분들 불빛이 나오지만 밖에서 불이 안 나오잖아요. 자 여기서 살짝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. 아 좋다! 살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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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! 과연 빠질 수 있는지! 재수! 아! 오케이! 일단 작업하면 양면 테이프가 여기까지 따라왔네요. 사장님이 이따가 1분 영상 찍었고요. 나머지는 잠깐 해보시겠어요. 할 수 있겠어요? 알겠습니다! 알겠습니다. 그럼 우리 손자한테 서비스니까요.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키우세요. 감사합니다. 가격은 20만대 중후반인데요. 아주 착한 풀셋으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. 라크라이뉴에서는 최고의 가격입니다. 오케이